두식이 좀 갈궈라 얘들아 갈궂는게 아니라 놀아줄라 얘들아 두식이가 긴장했어요 얘들이 막 가까이 오릴꺼 목줄을 하고서 이걸 하는 이유는 산책하면서 다른 개들 만났을 때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얼굴 틀이 돼 볼이야 얼굴 틀이 돼 두식이가 좀 또 예민해진 것 같아요 집에 가있는 동안 그럼 이렇게 두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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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심이 두식이 두식이 dez